네, 하우스토리의 정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흐름이 하반기 전략 쪽을 봤을 때는 일단은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의 가격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선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새롭게 신규 분양이나 또는 3기 신도시도 공사하는 그런 시작들을 앞두고 있고 정비지구나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재값이나 그런 것들이 상승이 상당히 커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인 자유형편을 보면 철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톤당 99만 5천원이라는 금액적인 차트가 있는데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이 레미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14.1%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미콘 협회나 그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지금 계속 가계 상승을 또 올려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 나누냐면 최근에 한전에서도 정기료를 상당히 많이 올렸죠. 기본적으로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정기료가 거의 20에서 25%가 원가 관련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정기값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레미콘에서도 어쨌든 가계 상승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 정비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비가 평당 700만 원 사업자를 구하더라도 시공사를 구하더라도 안 구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도 지금 들어가면 계속 가계 상승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3.3제곱미터당 평당 천만 원 공사비 시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그런 것들이 신규 분양을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분양가를 낮춰서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물가 인상률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건설 자재값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규 같은 경우도 가격이 높으면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 같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기 더 없는 지역들 청약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사가 스탑되고 아예 안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양극화가 심한데 수도권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 방어선은 자재값이나 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나 그런 것들 아까 일부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나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는 상승하는데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수도권은 방어적 지방은 좀 더 하락이나 정체되는 게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